잠시만 기다려봐요 텐트 치는거 찍어드릴께요 자 여러분 텐트는 힐레베르크 명품 텐트입니다 라마츠3 지금 하느탑 텐트는 이 바람에 못쳐요 텐트가 시청이 청거린데 하느탑 텐트는 최대한 아낄거래요 아 지금 팩다운을 시켜놨잖아 고정 시켜놨으니까 안날라가지 그냥 두명 그냥 날라가지 바람불 때는 팩다운 먼저 그래서 하느님이 펼치자마자 팩을 박았잖아 팩다운을 한거에요 여기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캠핑먹방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갈빗살 먹을겁니다 소갈빗살 아낌없이 좀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뷰 겁나게 멋있죠 멋있죠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뭐 광고사진같이 힐레베르크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 맛있는 소갈빗살 계신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도 좀 눌러주시면 안됩니까 아주 400개가 안됐네 어 무슨 소리야? 강아지 있어? 개가 있어? 아 개가 있구나 개지마 깜짝 놀랬네 네 먹기좋게 먹기좋게 봉지안에다가 캠핑올때는 일일이 접시같은게 다 없잖아 봉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 핫동님이 텐트를 잘 뭐하니? 뭐하니? 미치겠다 힌만 쓰면 요즘에 밤에 좀 크렴니?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쪽파무채빵 됐어요 똑같지만 하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아늑하니 좋네요 뭔가 느낌의 백팩킹온 느낌같아 장비도 거의 백장비를 많이 사용하니까 밥을.. 밥도 열어서 밥 들어서 보여지 집게 어디있나 여러분 엄청 잘 됐어 절대 안탔어 아까 막 탄다고 그랬는데 절대 안타고 잘 됐어요 타면 누렇게 되거든 안탔지? 안타고 잘됐어요. 자 총각무. 어머니표 총각무. 여러분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다 됐대. 음 맛있다. 음 끝내준다. 역시 여러분 캠핑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야. 밖에 나오면 뭐든 안 맛있겠어요. 여러분 여기서 잘 것 같지? 우리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기사가 와요, 데릴러. 우리도 저기 스위트룸 가서 자, 호텔에서. 누가 마당에서 여기서 자. 방송 끝나면 호텔 가서 자. 왜? 나 보면 그거 웃기지 않아? 이렇게 해도 얘기하니까 마음은 부자잖아. 그래 안 그래. 이렇게 해도 얘기하니까 마음은 부자잖아. 이 양반이 집에 있으면 안 돼. 집에 있으면 돼지 돼. 옛날에 쌍남자가 사는 법이라고 생생정보통 추려했었어. 쌍남자가 사는 법. 그게 말은 괜찮은데 알고 풀이해보면 상 차리는 남자. 쌍남자가 사는 법. 쌍 차리는 남자. 그 뜻이더라고. 오늘 그래서 온 게 어딥니까? 아, 너 왜 그러니? 시브라야. 야, 이씨. 멀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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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해. 올리면 돼. 올리면 돼. 너 일부러 나 고기 못 먹게 하려고 뒤집은 거제. 아니야. 비싼 고기를. 시청자, 지금 줄었네? 그럼 줄지, 안 줄어? 아까 600명 있다가 줄었네. 당연히 거의 다 먹으면 그치? 아, 그렇네요. 먹방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많으니까. 한 600명 있다가 줄었어요, 지금. 이래서 시브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, 캠핑은. 살 쪄. 내가 그래 살 쪄어. 자, 짜파게티 간단하게 끓여먹고 이동합시다. 이 함덕 해변을 떠나는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또 오면 되죠. 바람이 날아갈까 봐 그렇게 해놓은 거야, 예편애야. 참 현실은 잔혹하네요. 내 추억 속에 현주는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. 오빠. 무슨 얘기했는데? 이 양반 또 딴 여자 얘기했지? 딴 여자 얘기 안 했어. 요즘에 바람, 바람 났니? 무슨 바람이나, 예편애야. 허팝에 바람 났냐고. 난 네 밖에 없어. 아니, 나 잘 때 보니까 딴 여자 얘기하고 있더라고. 무슨 키스가 달콤했다니. 이 양반 미쳤나봐. 시브라, 예편애. 한번 잠들면은 원래. 네. 구독한다고 해서요. 오빠가도 모르는데. 오늘은 철수하고 여기 말고 다른 대로 뷰 또 다른 뷰 보여드리려고 다른 데도 이동할 겁니다. 여러분, 뷰 끝내주죠. 역시 제주도 뷰 끝내주네요. 여러분, 접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잡아봐. 여기 잡아봐. 여기 잡아봐. 여기 잡아봐. 여기 잡아봐. 여러분, 이제 다시 갑시다. 자, 우리 있던 데는 다리 깨끗하죠? 자,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. 이건 옷 가져갈 거고요. 깨끗하죠? 뷰도 끝내줍니다. 제주도 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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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 뷰.